낫을 숫돌에 간다. 저는 숫돌로 낫을 갈아 보겠습니다. 날이 넘어갈 때까지, 뒤가 꺼꿀꺼꿀 할 때까지, 뒤로 넘겨봐서 꺼꿀꺼꿀 한게 넘어올 때까지. 육안으로는 안보이는데요. 날이 이렇게 넘어옵니다. 이것을, 이 넘어온 찌끄러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. 손으로 만지면 꺼꿀꺼꿀 합니다. 이 꺼꿀꺼꿀 한 것을 없애야겠죠.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숫돌로 갈아 주는 거죠. 만져봐서 꺼꿀꺼꿀 한게 없으면 됩니다. 반대편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. 꺼꿀꺼꿀 한게 약간 있네요. 손으로 만들어버려 administrative. 그리고 잠이 계속 만들어둡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